와 저거 개XXXXXX야 저거 달려다니는 거 봐 아니 상대 어디있어 이씨XXX들 형님 아니 시XXXX 뭐네 너무 많이네 정신 맞지 오이씨 ㅅㄲ들 야 이거 이러면 텔 안 돼? 오오오오? 네 그쵸? 오빠 안 났습니다 네 재셔야 돼요 이거 멈춰요 텔 누르면 야 야 텔 누르면 멈추네요?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? 40초요 40초요 40초 왜 이렇게 길어 이씨 어이 사.. 야 이거 뭐야? 미.. 미니백 야 이거 40초 왜 이렇게 길어 이씨 10초요 또 왔어 또 왔어 아니 또 이거 또 감긴 거 아니야? 또 왔어 몇 명까지 야 야 하나 패는 게 문제 가지고 애들이 계속 오네 야 뭐 이리 와 쪼리 이씨 아이디가 쪼리가 뭐야? 이스랭바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야 그래도 좋네 싸움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이 오 딱 모여 있네 애들이 저 리니지 버블 열 같네 복수 타고 가서 뭐 가볼까? 뭉쳐있을 것 같은데? 리네오스 유적? 아 씨XX 어우 그럴 줄 알았어 이 개XXX 양아치 씨XX들아 에휴 개XXX 저 개XXXX 딱 대기 타고 있는 거 봐 버블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네 그래도 생각보다 별로 안심한데 애들이 뭐 이씨 70번 죽었다고 그래서 괜히 긴장했네 두 번 오고 두 번 죽이고 못 죽이고 못 오는구만 없어서 어 던벼? 오이씨 오오 오오 뭐야 족도 법사도 할 줄 모르네? 아이씨 아이씨 법사도 족도 못 하면서 이씨 이씨 건조기인지 건조니야 너가 나 이기면 내 내 접는다 이씨 에오스 케이스 아니 이씨 거 rió 이씨 법사를 할 줄 모르네 애가 야 건조기야 법사 좀 배우고 와 우리 길드에 메디기한테 배워 좀 법사를 아예 할 줄 모르는구만 저기 들어가자 배타고 아 재밌네 오이씨 와이씨 지금 시간이 늦은데 붓인데 니네 이렇게 어디 들어가는 거야 얘네 오이씨 오이씨 잠 안자 이씨 와이씨 저 개새들 저거 달려다니는 거 봐 야이씨 악기들 잠 안자? 아 너무 방심했다 하여튼 나이스 서버 여러분들 재밌게 놀아봅시다 어우 존나 많네 나 잘해 리듬 타듯이 리듬 타듯이 아 ㅅㅂ 안 붙네 4대1 5대1 6대1 7대1 10대1 개 ㅅㅂ이들이 지금 계속 우는구만 심심하지 않게 으 으 아 아